자 그러고 이제 이것은 시칼과 샤시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찌를 때 사용하는 것이지라 요놈 뭐 요래 요래 하다가 뭐 이렇게 쟤들 부리고 그러다가 쑤시고 요놈도 쑤시고 이제 지대로 쑤실 때는 이렇게 하고 시바시 이것은 어린 애기들이 하는 짓인데 한때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위치 브레이드입니다. 스위치 브레이드 마찬가지로 찌르는 칼이지라 아니야 형 저 새끼 내보내 뭐?